안녕하세요! 오늘은 패시물 X를 해볼게요. 아빠 잠깐 해봤어. 오 잠깐만 원희 언니 팻들이 왜 이래? 어 삐까뻔쩍해. 와 어디서 타고 있어 어떤 애는? 뭐야? 나 어떤 사람이랑 거래하다가 그냥 얻었어. 엄마 팻 없어? 나 없는데. 엄마 팻도 없는데? 완전 거지다. 아 내가 팻 줄게. 어 원희가 준대. 와 와 원희 리치구나. 어 리치 아니야. 아 이것도 후진 거야? 어 나도 잘 모르겠어. 아니 레전드인데? 전설인데? 팻 준 거 어디갔지? 잠깐만 준비해 이거 뭐야? 교환? 어 뭐 좀 받았다. 아 그거 시가 우리 하면 선물 주는 거야 이거. 엄마 팻도 안 받고 뭐 했어? 잠깐만 팻을 어떻게 줬어? 나 돈 왜 이래 많아? 어 엄마 돈 왜 이래 많아? 뭐야 어떻게 했어? 어떻게 했어 나도 가르쳐줘. 와 엄마 완전 부자다. 18만 원 있어. 원희는 억 되네. 원희? 어떻게 해. 원희야 너 돈이 왜 그래 봤니? 아니 쬐끔씩 해봐. 원희! 240억 있어 원희. 원희도 깜짝 놀라. 원희야 나도 돈 좀 주면 안 될까? 돈은 못 줘. 아 그래? 그래서 원희야 너 어떻게 한 거야? 그냥 팻이 있을 때 그냥 클릭하면 돼. 어딜 클릭해? 여기 동전 같은 거. 아 동전 같은 거? 아 그럼 얘가 일하러 가. 아니 원희야. 어? 아 네요. 아니 아니 원희야 내 열심히 퇴본네. 오빠가 뭐라고 할래? , 엄마 뭐야? 오 엄마 뭐요? 그런데 엄마 왜 저리 부자야? 아 내가 좋은 팻 줘서 그래. 제일 안 좋은 팻 줘. 잠깐 나랑 속도가 너무 다르네. 아니 그러니까 나도 봐봐. 쬐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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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쬐끝. 아니 우리 둘이랑 똑같아. 아니 사기 캐더라. 그래서 이거 돈만 캐는 거야? 아니 너무 느려. 어 그럴까? 오 버섯들이 그거 뭐야? 어 왠지 선물 상자에도 좋은 거 줄 것 같아가지고. 어 나랑 같이 캐자. 나랑 같이 캐자. 아 그래 우리 속 터진다. 좀 같이 캐자. 같이 캐자. 내가 도와줄까? 너 안 먹을까? 어? 야 너 혼자 다 먹었지? 원이야 빨리 캐줘 이거. 이거 좀 캐줘. 나만 일하고 있어. 와 와 와 와 와 와 와.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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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 너무 약한데 원희야 빨리 여기 어 아빠 우리 다행구역 갈 수 있는데? 폐 바꾸려면 돈 얼마나 있어야 돼? 폐? 어 300원 초간에는 어어어 누나 400원 어 400원 그러면은 이거? 응 옆에 거 안 돼?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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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돈! 우와 아니 나 이렇게 말할래 왜 엄마 돈 얼만데? 거지야 아니 나는 400원 있는데 엄마는 1,900원 있어 1,900원 1,900원? 어 니보다 더 많아 뭐지 이거? 우와 재밌어 이거 나 재미없어 나 재밌어 나는 이거 하나 제일 후진 거 300원짜리 밖에 못 열어 아니 나 이 게임 안 할래 아 진짜 짜증나서 못 하겠다 아니 아빠 애그라도 까봐 그래 나 이거라도 까보자 애그 구매 300원짜리 나 대박사고 있어 족구 나와라 족구 아이구 아 아 개 나왔다 어 엄마 나 개 한 마리 생겼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빠 두 마리 된데 이제 팩 잠깐만 엄마 어? 엄마 총 900억 있는데 비싼 거 좀 열어봐 구경 좀 하자 어 그래 쟤나 너 할래? 9천원짜리 열어봐 와 나 이 게임 뭔가 할 맛이 안 난다 갑자기 아니 왜 차별을 해 아니 왜 차별을 해 아니 차별을 하잖아 사람은 아니 차별하는 말 아니 내가 좋은 팩 쪄서 그럴 수도 있어 버섯덩이 너부터 한번 열어 봐라 너도 17만원 있네 어 그래 오 과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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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귀여워! 뒷옷 나왔다. 나도 해볼래. 오! 황금엄마! 별로 안좋아. 황금엄마. 잠깐 두고. 황금엄마는 38% 확률이고 황금엄마초도 38% 확률이고 황금 꼬꼬데그엄마는 15% 황금삐약이는 8% 다했어? 그리고 황금아빠는 0.23% 아 이게 레전드. 다했어? 다했어? 황금아빠를 뽑아야지. 0.23% 오케이! 과연! 과연! 어! 황금엄마! 아니 황금엄마. 아 알았어 안할게 안할게. 근데 똑같은 거 뽑은 거 나중에 합칠 수 있어. 어 그래? 합치는데? 오! 야 돼지 10마리 뽑아버려. 이거 다음 세트 가면 이거 풀리는 거 아니야? 어 맞아. 나 이미 다 풀렸어. 아 후진 거 뽑지마. 아이고 돈당매네. 아 더 좋은 거 뽑아야 되는데. 나는 거진데? 난 다음 세트 못가. 왜? 만 원이 없어. 아니 열심히 일해봐. 어 나 씩히면 가자. 다음 세트 가자. 다음 세트 바로 가재. 다음 세트가. 잠깐 이거 너무 먼데? 이거 호보보드 뭐야? 아 나 벌써 호보보드 타버렸던데? 아니야 아빠! 난 진리할래! 깎아봤지 않니 보서또리? 태워줄까? 아 일이나 하자. 아 됐다. 아이고 이거 깨는데 한 30년 걸리겠다 나는. 어? 엄마! 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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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?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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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. 이 게임 재밌다 갑자기. 와 우리 호보보드 가족이야. 근데 아빠. 왜왜왜. 내 지각 터지겠다. 엄마 좀 있으면 조가 되겠는데 조. 어 나도 열심히 벌어야 돼. 상작권 한 번 하러 가자. 상작권? 어 그래. 가자 가자. 우리 빠른데 저기까지 가는데 금방 아니냐? 이야 이게 바로 호보보드지. 여기까지 늘렸어. 근데 나는 못해. 아 나도 운이 없어. 자 자 엄마부터 해 봐 그래 엄마. 제일 비싼 거. 아 좋겠다. 시작한 지 10분만에 99만원짜리를 해. 조용히 해. 과연. 허잇. 어 기본. 빨리 해 엄마 왜 이래 느려. 아 문화. 허잇. 아 황금플라멘고. 망고. 하나 더. 엄마 역시 떡서 해 떡서. 아니 좀 빨리 해 돈도 많은데 왜 그래 느려. 그냥 빨리 해. 그냥 계속 흘리게. 야 못생긴 한국어리. 허잇. 뭔가 엄마랑 닮은. 아니. 잠깐만 엄마 핏이 왜 이렇게 갔는데. 뭔가. 자 토파현. 좋겠다 나 그거 하지도 못해. 원이는 위층 하는데. 다 열렸어. 제일 비싼 거 해. 어 어 잠깐 조용히 봐. 이 후진가 보여 좀 비싼 거 보여. 비싼 거. 와. 우와 신기해. 알부터 틀려. 못 떴지? 여우 너는 영어로 뜬다. 아 위에도 좋은가 봐. 레벨이 틀린 거. 아니야. 그래. 어 베이직. 베이직이라도 내 100마리보단 나을 거야. 어 그런 거 같아. 아니 나도 후진 거라도 좀 뽑아볼래. 그래 뽑아봐. 아 엄마 나왔다. 아빠가 제일 후진 거도 못하고 있지. 우리 딴 데 좀 가자 이제. 그래. 일 좀 하자. 일하는 게임 아니냐? 어 맞기는 해. 나 한 번만 더. 어 그래 엄마 해봐. 아니. 아니 엄마는 다음 단계 다 열어버려. 그래서 저 뒤에 거 열어라 그래. 어 그러니까 나도 그래. 그게 더 낫겠다 엄마. 나랑 같이 가자 나. 좋은 거 뽑는 거 구경이라도 해보자. 와 패턴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. 와. 야 역시. 야 이렇게 약한 애들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. 나 여기 못 들어가. 갔다 와. 가자 엄마. 야 좋겠다 엄마. 와 120만 원은 그냥 확 쓰네. 와 가자. 야 500만 원. 550만 원은 또 막 쓰네. 이야 부럽다 부러워. 갑자기 게임하기가 싫어졌다. 다 열어 엄마. 돈도 많은데. 엄마 개포크 사고 가자. 아니 뭐야. 와 뭐야. 저기 일로가 뭐야 이거. 엄마 게임한 지 20분밖에 안 되는데. 이렇게 딱 왔어. 엄마 빨리 와. 엄마 어디 가. 와 파타니 월드가. 엄마가 드디어 왔구나. 뭐야. 여기는 다른 세계야. 여기 아파. 어 나 포기해야 돼. 설마 엄마 여기서 일하려는 건 아니지. 혼자서 치사하게. 여기 거지같이 여기 있으라고. 어. 지금 엄마 가진 돈이랑 저기 돈은 다른 돈이야. 어 다른 돈이야. 아 아빠 우리 여기서. 그래 우리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. 역전하자꾸나. 할 수 있을까 근데. 못 할 것 같은데. 엄마 포기하러 와. 아니 이거 계정 차별하는 거 같아 버섯들이. 그러니까 엄마는 돈 쓰시고. 그러니까 니는 똥 캐릭이야 똥 캐릭. 엄마가 펫을 안 받은 게 더 좋을 거 할 수도 있어. 아 나도 안 받을 게 괜히 받았어. 그래 원희한테 달라고 할 거. 가자 엄마. 아니 나는 30만 원밖에 없는데. 엄마는 무슨 몇 천억이 있어 몇 천억이. 나보다 많아. 어 아빠 나 다음 대로 열 수 있어. 어 난 아직 안 돼. 나 갈게. 아 지석이 못 다 가네. 아니 무슨 똥이. 아니 빨리 와 아들. 아니 아빠 불쌍하지도 않디. 얘들아 아빠 혼자 여기 놔두고 너희들끼리 가니. 아니 엄마 상자 강화고 따라와 나 알았어. 아니 왜 계정은 차별하냐고. 열어봐. 오빠. 어. 아. 아 이 게임 하는 재미를 조금 이해하겠다. 아. 근데 엄마는 엄청 재밌을 거 같아. 야 이거 내 거 하는 거 보다 엄마 거 보는 게 더 재밌어. 아니 빨리 일해. 하고 있어 내 멍멍이 내 일하고 있어. 우리 아직 발전이. 우와. 뭐야 뭐야. 엄마 어떤 것도 없어. 아니 기획이 1% 0.1호는 뽑아줘야지. 자꾸 엄마 닮은 게 나. 엄마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빠 저리 갈래? 우리도 여기 좀 벗어나고 싶은데? 그러니까 우리 돈이 없어. 아 벗어버린 너도 여기 있구나. 내가 팩 한 마리만 줄까? 어 그래 아빠 팩 한 마리만 좀 주면 안 되겠니? 어 그래. 지갑버지가 맞아지. 아니 요 처음에 이상한 롤런가 랄런가 얘 아직도 데리고 있어. 아니 그걸 왜 데리고 있어. 팩을 좀 뽑아. 돈도 많구만. 아니 후진 건 또 뽑기가 싫다 이상하게. 어 여깄다. 어 트레이더 트레이더. 롤러 줄게 롤러. 필요 없어. 우와. 오 오 오. 아 이거 엄마보다 좋은 거네? 받았어? 야. 아니 확인해봐 받았는데. 여기 있잖아 레전더리. 오빠. 얼마인지 확인해봐. 텐데 다. 아 이거 몰래? 어. 오오오오오오오. 오 오오오오. 오 오오오오. OA. 야 쏟아진다 막 쏟아져. 야. 오. 오. 아 나 이제 리치 되겠어. 버섯들이. 보석들이 너는 아직 돈 캐릭인 것 같아. 미안한데 나는 이제 캠 부족해서 못 쪄. 아니 왜 나만. 나만. 아 갑자기 게임이 재밌어졌는데? 아빠 빨리 해. 나 천만 원 있어. 갑자기 재밌어졌어. 아니 나만. 좋아 다음 단계. 레전드 하나 뽑아줘 레전드. 아 베이지. 뭐냐 그거라도 주면 안 될까? 그 베이직이라도. 아 뭐야 K네? 그 베이직이라도 좀 줘라. 나 이거 필요 없어 K단이야. K단이야? 한 마리도 안 주네? 아 아. 와 신기해. 보섯돌이 봐봐 돈 나리나 틀려졌다니까. 우리도 빨리 저기 가보자 보섯돌이. 와 순식간에 그냥 부쳐줘. 보섯돌이 우리도 대포타로 가자 빨리 와. 이야 이게 이 게임 하는 맛이구나. 보섯돌이 타자. 와 드디어 저기 가면. 우리도 갔다 오면 기다려. 와 우리도 왔어 우리도. 아 고킬. 보섯돌이 왔어? 어. 쓰레기 패턴 좀 해제해야겠다. 오히려 방해된다. 그러니까 방해된다니까. 아 게임하는 맛이 난다. 아 그래 이래. 보스를 타야지. 그래 버스가 괜히 필요한 게 아냐. 와 순식간에 와 맵이. 아까 엄마의 기분이 이제 이해할 것 같아. 나 이제 뽑기 하러 갈게. 어 구경하러 가야지 어디가 어디가. 나 여기에. 같이 가. 어 이거 뽑을 거야? 어 이거 뽑을 거야. 천상이야. 레전드 뽑아줘. 대박. 설마 레전드. 오 레어. 레어. 오 레어는 확률이 얼마야? 0.2%야? 2% 과연. 오. 오 똥체리. 하나 더. 과연. 오. 오. 잠깐 황금펫을 잡아라. 이건 뭐야. 아 그거 황금펫 그거. 합체하는 거야. 어 합체. 아빠 펫 사라질 수도 있어. 오케이 오케이. 만들어 봐야겠다. 뭐야. 다 실패하는데 다 실패해. 아빠 그거. 황금펫을 많이 넣어야 돼. 그래야지 정열이. 한 마리 넣었는데 됐어. 한 마리. 우와. 와 대박. 근데. 파보가 8이야. 와. 좋겠다. 내가 별로 좋은 거 아니어가지고. 황금펫인데 8이야. 별로 좋은 거 아니어도 된 거 같은데. 오빠 나 무지개 느꼈어. 무지개 자. 황금펫 만들기 했거든. 우와. 상동했어. 합체 어떡해. 아 나 따라와. 합체도 할 수 있어? 퓨즈. 퓨즈. 엄마 퓨즈 몰라. 드래곤볼 퓨즈. 아빠. 난다. 퓨즈. 아 진짜. 합체. 하나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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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퓨즈 자기네. 오 잠깐만. 보수들 퓨즈 한 번 더 하자. 어? 퓨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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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똥. 똥짓이 나왔다. 이 사람 해고 바가지 나왔어. 그래도 귀엽네. 우와 오빠 이 사람 봐. 왜. 와. 엄청 좋은 배틀. 끝났어요. 오. 니들. 뭐 주려고. 저 피크 하나만 주세요. 피크 하나만. 저기 피크 하나만. 아니 저. 나도 나도. 난 너무 후진 거 있어. 저 우파루파 피크 주세요. 우와. 오. 펜트 해 줄대. 펜트 해 줄대. 펜트 해 줄대. 우와. 우린 너무 거지 같은 거 아니니? 어? 야 우리 줄 맞춰서 따라다니까. 우와. 이 사람 거래 받아줬어. 우와. 380. 우와. 방금 뭐 했어? 우와 해주세요. 해주세요. 우와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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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80. 비. 우와. 우와. 저도 주세요. 저도 주세요. 저도 주세요. 우와. 삐깔 뻔쩍해. 대박. 저도 주세요. 잠깐만 나 이상하게 끼웠어. 아니. 아니 나도 받아야 돼. 좀. 호보보드 해제해 와. 안 돼. 나도 저 사람 옆에 가고 싶어. 아 나 키보드가 말을 안 들어. 나도 저 사람 옆에 가고 싶어. 어 됐다 됐다. 아니야. 오 좋은 거 준다. 아빠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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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거래 됐다. 우와. 보석돌이 게임할 맛 나겠다. 나도 저 사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어. 키보드가 말을 안 들어. 가지 마세요. 아이 키보드 왜 이래. 키보드. 우와. 보석돌이 너 뭔가 반짝반짝 거린다. 그렇지. 마음에 들어. 야 부러워. 우리 이제 절로 가볼까? 다른 세상으로. 오늘은 패시물 X를 해봤는데요. 어떤 착한 버드인 분을 만나서 저희 패시 아주 좋아졌네요. 야 좋겠다. 너 막 반짝반짝 거린다. 진짜 좋겠네. 나도 반짝거려. 오늘 재밌었나요?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 아빠 이걸 왜 하는지 몰랐거든. 어. 솔직히 이해가 안 간데 점점 재밌어져 지금. 둘.